토니 로빈스 무한능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종착점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토마스 헨리 헉슬리 나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더 잘되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성공이란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의 감과 동시에 타인에게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바지하는 기회이다. 그것은 종착점을 의미하기보다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인 것이다. 마음의 조절 먼저 우리들은 마음 상태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의 통제능력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마음의 움직임과 행위를 예전에는 가능하리라 미쳐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까지 바꿀 수 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우울하다면 당신은 지금 그 우울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황홀하다면 당신은 그것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우울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어깨를 아래로 축 늘어뜨리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만약 식단이 심히 소홀하거나 과도한 음주 습관 또는 마약에 젖어 신체 내의 생화학작용을 혼란 속에 빠뜨린다면 당신의 몸은 저혈당체를 유지하게 되고 따라서 쉽게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된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의 내적 대화를 조정함으로써 감정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영화감독의 작업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영화감독은 자기가 원하는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당신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조작한다. 만약 그가 당신을 놀라게 하고 싶으면 그는 그 정확한 순간에 갑자기 소리를 올리고 화면에 깜짝 놀랄만한 특수효과를 준다. 또 그가 당신을 고무시키고 싶다면 그런 효과를 내도록 음악, 조명 그리고 화면상의 기타 모든 것을 배치한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화면에 무엇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영화감독은 희극을 만들 수도 있고 비극을 만들 수도 있다. 당신은 마음의 화면을 가지고 이와 똑같은 것을 행할 수 있다. 당신은 동일한 기술과 힘을 가지고 모든 실체활동의 기반인 마음활동을 조절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두뇌 속에 긍정적 사고의 빛과 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부정적 사고의 빛과 소리를 어둡게 할 수도 있다. 당신은 스필버그 감독이나 제임스 카메론이 그의 영화 세트장을 지휘하듯이 능숙하게 당신의 두뇌를 지휘할 수 있다. 모든 단련된 노력에는 몇 배의 보상이 있다. 짐론 최고 성공 공식 이미 탁월성을 이룬 사람은 성공을 향한 일관된 경로를 따라간다. 나는 이것을 최고 성공 공식이라고 부른다. 이 공식의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망은 항상 꿈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최고의 확률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항상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이 취한 행동이 어떤 종류의 반응과 결과를 얻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을 키워서 지금 당신이 목표에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는지를 가능한 빨리 알아내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얻는 것이 자신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면 당신은 당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주목하여 모든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당신의 행동을 계속 바꾸어 갈 수 있는 융통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이 네 가지 단계를 따랐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한다. 목표가 없다면 맞출 관역이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을 취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 그들이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계속해서 변경하고 조정하고 변화시켜 마침내 먹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다. 불 위를 걷는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책에 있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성공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신호를 당신의 두뇌에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거의 매주 나는 마음의 혁명이라는 4일짜리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 세미나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두뇌를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법부터 개인적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식사법, 호흡법, 그리고 운동법을 가르친다. 이 4일 중에 첫날 저녁은 두려움을 힘으로 라는 강의 시간이다. 이 세미나의 계획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중단하는 대신 행동을 취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세미나의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은 불 위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약 3m에서 3.6m 길이 숯불인데 상급반에서는 참가자들이 12m 길이나 되는 숯불 위를 걷게 한다. 숯불 걷기는 개인적인 힘을 경험하는 것이고 가능성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결과를 자신들이 나아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불 위를 걷는 것은 신념에 관한 경험이다. 그것은 가장 원초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능력을 더 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에는 가능하다고 결코 생각치 않은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과 가장 큰 두려움과 한계는 자기 스스로 지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불 위를 걸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자신과 대화하는 능력에 놓여 있다. 즉, 의당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 생각하는 과거 모든 공포의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대화의 기술에 달려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믿고 또 실제로 행동을 성취하게 하는 마음속의 힘을 모을 수 있는 한 사람들은 사실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야기해주는 것은 단순하고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성공은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주사위 던지기와 같은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일관되고 논리적인 행동의 패턴이 있고 탁월성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이 있는 것인데 이는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내면에 있는 마법의 힘을 풀어놓을 수 있다. 우리는 다만 가장 강력하고 또 유리한 방식으로 우리의 심신을 깨우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성공을 이루는 일곱 가지 요소들 제1특징 열정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며 더 크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 즉 치열하게 불태우고 활기를 충전하며 거의 사로잡히게 만드는 목적을 발견하였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성공열차를 움직이는 연료를 제공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잠재력의 수도꼭지를 열어 제끼게 만들었다. 피트 로즈로 하여금 그가 마치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출전한 새내기 인양 항상 이류의 머리부터 먼저 슬라이딩하게 만드는 것은 열정이다. 사람들을 밤 늦도록 안 재우고 또 이른 아침 깨우는 것도 바로 열정이다. 열정은 인생에게 힘과 진액 그리고 의미를 준다. 운동선수 예술가 과학자 부모 또는 사업가 중 그 누구도 크게 되고자 하는 열정 없이는 성공해서 위대해질 수 없다. 제2특징 믿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 경전은 믿음과 신앙이 인간에게 미치는 힘과 효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들이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람들과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정확히 우리가 무엇이 될지를 결정한다. 만일 우리가 마술을 믿는다면 마술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좁은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짜 좁게 제한시킬 것이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모두 사실이 되고 가능한 것으로 된다. 많은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도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한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있고 또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제3특징 전략 전략이란 힘을 조직화시키는 방법이다. 스티븐 스틸버그는 영화 제작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자신이 정복하려고 하는 세계로 안내해주는 길의 지도를 그렸다. 그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누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냈다. 그는 정열과 믿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또한 가지고 있었다. 모든 위대한 연예인, 정치가, 부모 또는 사업가들은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 자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전략이란 최고의 재능과 용기조차도 정확한 경로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나온 소산이다. 당신은 문을 열려고 할 때 그것을 부숴어 열 수도 있고 맞는 열쇠를 찾아 열 수도 있지 않는가. 제사 특징, 명확한 가치관.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것으로 애국심과 자부심, 인내력 그리고 자유에 대한 사랑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이고 기본 원칙이며 윤리적, 도덕적, 실질적 판단이다.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들이 자주 나중에 자신에 대해 불행하게 느낄 행동을 하는 원인은 단순히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에 관한 명확한 생각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크게 성공한 위대한 인물들을 볼 때 그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본적 감각을 거의 예외 없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로널드 레이건, 존 F. 케네디, 마틴 루터킹, 존 웨인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모두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과 자신이 누구이며 왜 그러한 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다. 가치에 대한 이해야말로 탁월성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수학이 크고 또 가장 많은 도전을 제공하는 열쇠 중 하나이다. 제5특징 에너지 에너지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나 티나 터너와 같이 우레처럼 울리고 기쁨에 찬 몰두로 나타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나 스티브 잡수와 같은 기업가적 역동일 수도 있고 로널드 레이건 또는 캐서린 햇범과 같은 활력일 수도 있다. 성공을 향해 맥빠진 채 걸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를 붙들어서 그것을 형성시켜 나간다. 그들은 마치 매일매일은 놀라운 기회요. 항상 시간은 모자란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 세상에 정렬을 가진 사람은 많다. 그들은 전략도 있고 또 가치관과도 조화를 이룬다. 하지만 이들 중 아는 바를 행동에 옮길 신체적 활력이 없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위대한 성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신체적, 지적, 정신적 에너지와 분리될 수가 없다. 제6특징 친화력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배경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친교를 발전시키는 능력이다. 물론 미치광이 같은 천재도 가끔씩 있어 세상을 뒤바꾸는 어떤 것을 발명해 내기도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천재가 자신의 시간을 온통 외로운 토끼굴 같은 곳에서 보낸다면 그는 어떤 점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많은 점에서는 실패한 것이 되리라. 존 F. 케네디와 마틴 루터킹,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간디와 같이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모두 수백만의 많은 이들과 자신을 묶어주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다. 제7특성 대화의 정복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자신과 대화하는 방법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주는 어떠한 도전도 받아들이고 사물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끔 그 경험에 대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다. 실패하는 사람은 역경을 받아들여 자신을 제한하는 것으로 만든다. 우리의 삶과 문화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달인이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비전, 연구, 기쁨 혹은 사명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능력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정복은 위대한 부모,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교사를 만든다. 이제 우리는 성공을 얻는 데 필요한 주요 요소 7가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을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어떤 지름길은 없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성공한 사람들을 본뜨는 것, 즉 모델링이라고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그들이 수년에 걸쳐 터득한 것을 단지 몇 분 내에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기법으로 어느 누구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재화, 즉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하는 것이다. 진정한 차이를 낳는 차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누구나 인생에서 어려운 도전의 순간은 한 번씩 있게 마련이다.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자원이 시험을 받는 순간이다. 그때엔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고 믿음, 가치관, 인내, 동정, 끈교와 같은 것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다. 어떤 사람은 그 시험들을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런 인생 경험으로 인해 좌절을 하게 된다. 당신은 인생이 인간의 도전에 반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엇이 차이를 낳게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거의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역경이 닫히게 되면 좌절, 분노, 우울과 같은 감정 속에 살아가는가?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실제로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어떤 사람들은 끔찍하고 상상하기도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삶을 승리로 이끄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모든 은총에도 불구하고 삶을 재앙으로 만들어 가는가? 왜 어떤 사람은 무슨 경험이든 살려서 자신을 위해 활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경험이든지 자신에게 방해가 되게 하는가? 나는 내 인생에 걸쳐 온통 그 질문에 사로잡혀 지냈다. 성장하면서 훌륭한 직업, 놀라운 인간관계, 매우 잘 가꾸어진 몸과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나는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 차이는 모두 우리가 자신과 대화하는 방법과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일이 계속 잘못되어 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실패하는 사람들보다 문제를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생긴 일이 실패와 성공을 구분짓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W. 미첼이 신체의 4분의 3이 3도가 넘는 화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 정보를 해석함에 있어 선택권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사건은 자살할 이유도 될 수도 있었고, 비탄에 빠질 이유도 될 수 있었고, 그 외의 다른 어떤 이유도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이 생긴 데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과 꾸준한 대화를 하였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일이 세상에 더 나은 차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의 인생 목표에 더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자신과의 대화 결과로 심지어 그는 반신불수가 된 후에도 비극적인 감정보다는 혜택을 받는 느낌으로 그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일련의 믿음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사물은 변화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써로우 내가 항상 궁금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었다. 오래전에 나는 성공은 딴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단서를 남기며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런 결과를 낳을 만한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더블루 미첼과 같은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과 대화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아는 것이었다. NLP의 위력 그때 나는 NLP라고 알려진 새로운 과학을 만나게 되었다. 뉴로 링기스틱 프로그래밍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여기서 뉴로란 곧 뇌 링기스틱은 언어 프로그래밍은 계획 내지 과정의 설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NLP란 언어가 우리 신경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가리킨다. 어떤 두드러진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그 특정 대화를 신경계획에 또는 신경계를 통하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나는 한 NLP 전문가와 3년이 넘게 공포증 심리치료를 받아온 한 여성을 시술하여 단 45분도 안 되어 공포증을 사라지게 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나는 그것을 모두 알아내야만 하였다. NLP는 우리 자신의 뇌를 방향짓는 체계적인 틀을 제공한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당신이 소망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당신의 뇌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에 관한 과학이다. NLP는 내가 그동안 찾던 것을 정확하게 제공하였다. 그것은 어떻게 특정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내가 최적 결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비밀을 푸는 열쇠를 제공하였다. 일례로 어떤 이는 아침에 쉽고도 빨리 그리고 원기충만한 채로 일어난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어떤 특정 정신적 신체적 작용이 몸의 신경계와 생리체계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도 NLP의 한 기법에 속한다. 그런데 NLP에서는 우리 모두 동일한 신경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어떤 일을 할 수 있어도 당신 역시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 이 특정 결과를 낳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과정을 우리는 본뜨기 또는 모델링이라고 부른다. NLP는 존 그린더와 리처드 밴들러 두 사람의 노력으로 탄생되었다. 밴들러와 그린더는 어떤 형태의 탁월성이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사해야 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신체적 행동에 있어서의 세 가지 형태다. 그 첫 번째 문은 사람의 믿음체계다. 사람이 믿는 것 가능하다고 또는 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것이 매우 큰 정도로 그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믿게 되면 당신은 그 일관된 메시지를 신경계에 보내어 바로 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아예 없애버린다. 반면 당신이 신경계에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일치된 메시지를 꾸준히 보낸다면 그 메시지는 뇌로 하여금 당신이 소망하는 결과를 낳으라는 신호를 주며 마침내 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열어제 낀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의 믿음체계를 본뜰 수 있다면 그 사람과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그와 같이 행동하는 첫 발을 내디딘 셈이 된다. 두 번째 열어야 할 문은 각자에게 통하는 심리적 배열체계이다. 즉 사고체계다. 사고체계는 사람들이 사고를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 배열체계는 코드 즉 암호와 같다. 예컨대 전화번호에는 7자리가 있는데 원하는 사람과 접속되기 위해서는 그 번호를 올바른 순서로 눌러야 한다. 이처럼 소망한 결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얻자면 뇌와 신경계의 각 부분에 도달하는 데도 순서가 있는 법이다. 세 번째 문은 신체의 상태 또는 작용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완전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신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실상 당신의 감정상태를 결정하게 된다. 신체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호흡하는 방법과 몸을 지니는 방법, 자세, 얼굴의 표정, 그리고 동작이 있다. 그리고 현재 당신의 감정상태가 당신이 생산해내는 행동의 질과 범위를 결정짓는 것이다. 나는 NLP에 대해서 더 많은 책을 읽어갈수록 본뜨기 과정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 거의 없음을 알고 놀랐다. 나에게 있어서 그 본뜨기가 탁월성을 이루는 길이다. 세계를 움직이고 뒤흔든 사람들은 대개 본뜨기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터득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따라함으로써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기술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사실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최고순위 대부분의 책이 어떤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관한 모델들을 포함하고 있다. 피터 드러커의 최근 저서인 혁신과 기업정신에서 그는 효과적인 기업가 겸 혁신자가 되기 위해 사람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행동의 대강을 제시한다. 기업가가 된다는 것에 신비롭거나 마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익혀야 할 훈련인 것이다. 나의 목표는 당신이 오직 이러한 성공 패턴만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모델을 창조하여 그것들을 넘어서게 하는 데 있다. 즉, NLP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전략과 패턴을 창출해 가는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최고 성과 기술이라고 부른다. 준비와 기회가 만나서 행운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토니 라빈스 주위에는 엄청난 자원과 전략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라는 질문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야 한다. 나는 당신이 꾸준하게 타골성을 찾고 당신이 보는 모든 것에서 마술적인 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내서 원할 때면 언제나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시간에는 토니 로빈스가 지은 무한능력의 1장 왕들이 쓰는 물건 2장 진정한 차이를 낳는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큰 영향을 받은 책이었고요. NLP라고 하는 심리적 기법을 처음 접한 책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고의 성공 공식과 성공을 이루는 7가지 요소들 그리고 진정한 차이를 나는 차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책의 나머지 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쉽게도 절판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유익한 내용들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